손잡이에 연수에 손이 잡기 직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? 일단은 던지면 약간 놔버리고 제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 먹고 이렇게? 오른난은 2000원 2000원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어깨? 응 그럼 서로 어깨도 대우는 거 주짓은 느낌으로 내 어깨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? 아 이렇게? 오빠 내가 이렇게 잡는 게 나 이렇게 나 어떻게 해? 손은 뭐가 편해? 뺄 때? 손 막 갈 때? 내 위로 가냐 하면 내 밑으로 가냐 하면 내 밑으로 가면 더 쉽지 아 그럼 밑으로 갈게 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나 혹시 이렇게 올 수 있어? 이렇게? 아하 그니까 이거 말고 약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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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이렇게 아 오케이 근데 아래로 가면 이게 위로 못 가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아 오케이 아 너무 세게 잡아도 이게 하여튼 아 미안해요 아 죄송해요 진짜 홉지 홉지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